안녕하세요 여러분 류이스트의 맏형 아롱 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이죠 여러분 잘 지냈죠 일단 먼저 새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가 작년에 활발하게 해외에서 활동했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일본에서 활동 많이 했고 남미토도 있었고 그리고 홍콩도 갔고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오랜만에 컴백하려고 지금 앨범 준비 중이거든요 계속 녹음 중이고 안무도 지금 연습하고 있고 계속 앨범 준비 중입니다 근데 제가 또 그냥 돌아오면 좀 아쉬울 것 같아서 지금 특별한 거 준비한 거 있거든요 제가 이제 PD 되려고 한번 제가 이제 영상 편집하는 거 배웠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해외에서 활동 많이 했으니까 제가 그런 모습 많이 찍었고 이미 편집한 것도 있고 저는 오래전부터 되게 뭐 유튜브 들어와서 뭐 다른 사람들 뭐 딜록 이런 거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하면 어떨까 어떨까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작년에 해외에서 많이 활동했잖아요 저희 한국 팬 여러분들이 저희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못 보여줬던 진수한 모습 그리고 저의 숨겨진 매력 보여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영상 통해서 그래도 저희랑 팬 여러분들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아 아마 근데 평소에 저희 멤버들 굉장히 재밌어요 매력 매력 부분이에요 매력 펴져요 우리 애들 아마 그냥 찍으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아마도 안 나오면 이제 뽑아내야죠 뭐 제가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해봤거든요 뭐 곽PD의 뭐 아론캠 이런 거 많이 생각해봤거든요 근데 약간 좋은 생각이 안 나네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 뭐 아론 아론캠 뭐 뉴이스트 뉴스 윗 아론 막 이런 것들 생각해봤는데 약간 좀 촌스러운 것 같아서 여러분 좀 멋있는 이름 멋있는 제목 지워주세요 여러분 지금 곽PD의 노네임캠입니다 근데 제가 틈틈이 찍으면서 네 올릴 생각이 있으니까 네 여러분 곽PD의 지금 노네임캠 네 좀 많이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저의 첫 번째 영상 곽PD의 첫 번째 영상 프로젝트 남의 투어 재밌게 봐주세요 여러분 아직까지 잘 못하지만 네 이해해주세요 여러분 예쁘게 봐주세요 으우우 부끄러워 살짝 보여줄까요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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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 네 더 보고 싶으면 영상 끝까지 꼭 보세요 여러분 봉! 안녕하세요 여러분 뉴이스트의 맏형 아론입니다 와우 멕시코시티 멕시코에 있습니다 어제 남미에 도착했고요 어제 푹 쉬고 오늘 쉬는 날이라서 쇼핑하고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갑니다 아무튼 하루종일 찍을거니까 재미있게 봐주세요 이제 출발! 렛츠고! 여기 멕시코시티 멕시코시티? 멕시코시티인데 지금 점심 먹으러 가죠? 맞죠? 네 맞죠? 네 맞자요? 여기 잘생긴 매니저요 이거 보면요 이건 모니터가 다 나오거든요 신기하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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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추 투 Excital 인터넷 아 중요한 게 생각나는 저는 멕시카 음식 처음 먹어봐요 식당 도착 저거는 스테이프 빨리 와 라카사 이거 맞어? 라카사 라카사 뭔 말인지 알아봐요? 집 아 진짜? 어 되게 멕시카인 것 같아 스크린 오프 아 진짜? 어 와 이거 되게 길게 나온다 어 이거 되게 길이야 근데 이거 할 수 있어 신기하다 신기하지? 그래서 이런 거 이거 멕시카가 안 되잖아 멕시카가 안 되잖아 나중에 고정해줘 형 하하하하 밥 먹고 네 점심 어땠어요? 진짜 맛있었어 진짜 맛있었어 제 스타일 저도 진짜 시원하다고 표현해야 돼요 걸어가고 있어 근데 어제 날씨 되게 추웠는데 오늘 좀 덥네요 훈락보다 남미 오기 전에 계속 막 들어오는데 날씨 되게 춥다고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들어오는데 생각보다 덥네요 일단 저희 지금 멕시코는 어떤 옷들이 파나 어떤 물건들이 파나 아 이제 백화점 가는 거구나 네 궁금해서 이제 백화점 가야죠 이런 데 왔으면 한 번씩 다 가봐야죠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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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수영해볼까 나 이거 되게 오르마는 온다 미국에서 엉덩하네 맨날 나 이게 잡고 이렇게 했는데 또와 사 evangelism 샀어요? 안 샀어요 네 저만 사진만 찍었어요 귀여 이 Jour 가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와 이런 것 같아 가위바위보 죽었네 안 죽었으면 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괜찮아 형 팔이 안보여 아 그래? 쇼핑하고 이제 호텔 왔는데요 백호가 새로운 스피커 샀어요 여긴 해 여긴 해 원래 방에 진게 놀아요 네 여러분 바로 있는데요 어 아직 시간 이루지만 어 지금 시차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오늘 블로그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네 첫번째 블로그인데 네 어 여러분 재미있게 봤으면 좋겠어요 어색해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지만 맞아요 많이 부족해요 네 많이 부족하지만 네 많이 부족해요 예 앞으로 영상 영상 찍는 거랑 편집하는 거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내일 멕시코 콘서트 합니다 네 오우우 맡아 그거 위해서 좀 자야 자야 될 거 같아요 네 나중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